전라남도 등량만의 보름달 물 해파리와 전남과 제주 해역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주의 단계 특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일조량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연안에 보름달 물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고,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제주와 전남 연안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절단망을 부착한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를 제거하는 한편,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